4페이지에 한 분. 한 분 있으시네. 히라 네덜란드에서 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얘들아. 당신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블랙아웃은 정말 좋은 노래. 난 당신의 큰 팬이 당신의 노래는 정말 놀라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거짓말. 라이. 라이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번역을 하면 이제 거짓말. 갑작은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당신의 노래를 듣고 항상 느낍니다. 대단하시네요 아주. 당신은 공연 또한 정말 대단하다. 수행들을 보고 살아. 수행?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뭐. 모션 그런가 봐요. 네. 우리의 이제. 일단 우리 모두한테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모두 당신의 자율 시간의 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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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좋아하나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무슨 하를 좋아하나요. 자율 시간 때. 저는. 다음 시간은. 네. 다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후 얻을. 시후 얻을. 그냥 당신의 형을 얻을. 생각 안 돼요. 형을 얻고 싶어요. 저가요. 시후 형을 갖고 싶어 하시고. 민기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민기의 목소리가 정말. 민기의 목소리가. 신기하신 분이네요. 민기의 목소리가 매력 있거든요.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이 기회에. 네. 민기 또 긴장하잖아요. 긴장하잖아요. 발라드로 한 번 불러주세요. 우리노래 말고. 우리노래 말고. 아니죠. 발라드로 한 번. 감미로운 발라드 여러분 일본의 초라도 못 지키나쉬워 너를 바라볼 땐 니가 난리하는 표정 멋있습니다 잘하네요 그럼 이분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아니 이거 뽑아놓고 안해도 돼요? 아니 누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엔소닉의